빨리 한정을 한정을 몸에 붙어서 쓰지않게 빨리 떨어지지말고 애들 가끔씩 공격하러 오잖아 가가마에 가가지고 붙어 올라가는게 힘들어 다음엔 이거 한번 없이 가봐야지 시간이 더 안좋은 것 같기도 해 5분밖에 없어서 잠시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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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도망간단 말이야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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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2 3억몇에 싸웠어 아 위에 있는데? 나 빙있다 시작하자마자 도망가냐 좋은거 아니야? 안 맞을거 같애 2탄 도망갔어 2탄 도망갔어 2탄 도망갔어 2탄 도망갔어 아 이게 안맞는다고? 잘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디가니? 어디가니? 4탄 도망간다 오야 나만있어 헷갈려 닦아야돼 닦아야돼 아 5분 걸렸어 5분 강한거 때리고 3장 깔고 아주 위에 올라오고 싶은데 위에 나와 하나 밖에 없어 이쪽인가 안 돼 쟤 왜 왔어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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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터라는데 못 꺼져있어 못 터뜨려 뜨고 있으니까 아 볼 하 아 아 아 아, 와라! 아 뭐 좀 스며로드 쟤쟤 쟤쟤 빨리 가 으 이사렬 아다다 몰케이르 오이호진 리사 오겐시 안 돼 날려 오겐트 망신 날려 아프지말이 안 날리잖아 어허 뭐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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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지쳐요 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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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